사람이 말이야 간절히 원하는 거 이게 다 된 거 같은데 문 앞에서 놓쳐버리잖아? 밧탱이가 가더라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쥐 딸 죽인 놈 사양시키겠다고 이런다고 이게 말이 돼?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 안 드리지 마세요 무기징역이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?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현장 검증 찍으면 됐지 무슨 검거 현장까지 찍겠다고 요즘 약도 안 먹고 그런다면서 괜찮냐? 괜찮아? 어? 괜찮아 약 안 먹어도 이상한 소리 안 들리니까 신경 쓰지 내가 도망가는데 이런 데가 제일 싫었어 어두운 데랑 밝은 데랑 같이 있는데 정하기 힘들잖아 분위기도 싹 왜 이렇게 지나도 안 좋아? 아 이게 저만해 아이씨 아이씨 아멘